1. 통증, 배고픔, 분노, 질투, 열등감, 슬픔과 같은 부정적 느낌들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심각한 사건에 대한 기억일 때는 떠올리기도 싫은데 자신도 모르게 여러 번 곱씹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용찬우는 부정적인 느낌, 감정, 생각, 기억이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나 기억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다른 어떤 식으로든 묻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부정적인 것을 끌어당기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인과론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부정적인 느낌들이나 감정들이 진화한 이유에 대한 가설을, 심각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곱씹도로 진화한 이유에 대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핵심만 요약하자면 인간이 유전자 복제에 부정적인 일을 덜 당하기 위해 그런 심리기제들이 진화했다고 봅니다. 이런 진화심리학 가설이 기본적으로 옳다면 용찬우가 조언하는 대로 부정적인 느낌, 감정, 생각, 기억을 묻어버리면 부정적인 것을 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을 대체로 더 많이 당할 겁니다. 우리가 통증을 묻어버릴 수 있다고 합시다. 얼핏 생각해보면 저주스러운 통증에서 해방되어서 좋을 것 같지만 통증이 없으면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무통각증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일반인들은 통증 덕분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됩니다. 반면 무통각증 환자들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자연선택이 선사한 통증기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 엄청난 의식적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부상이라는 부정적인 사건이 되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통증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진화했을 겁니다. 따라서 통증기제의 작동을 무작정 방해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쉬울 겁니다. 통증을 느낄 때 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엄청 먹어댄다고 합시다. 당장은 통증이 사라져서 좋겠지만 재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통제를 무조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써야 합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질투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콘돔이 없었던 원시사회에서 아내가 외관 남자와 섹스를 하면 그 남자의 자식을 임신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신하면 아내의 자궁을 남에게 빼앗겼으니 손해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태어난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정성껏 돌보면 또 손해를 봅니다. 이 때문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거나 그런 징조를 보일 때 질투를 하도록 남자가 진화한 듯합니다. 질투에 빠진 남자는 아내의 외도와 관련된 정보를 열심히 수집합니다. 아내나 외도 상대에게 화를 내므로써 외도를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예 아내와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는 아내의 외도로 인한 번식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이유로 질투를 묻어버린다면 아내가 바람피울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유전자 복제를 지상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아내가 시도 때도 없이 다른 남자들과 섹스를 해대는데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내의 외도라는 부정적인 일을 어느 정도는 막아줍니다. 통증이라는 부정적인 느낌이 부상이라는 부정적인 일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각하게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자기도 모르게 곱씹게 되면 아주 괴롭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그런 일을 덜 당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전보다 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기억 곱씹기는 그 나쁜 일을 왜 당했는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진화한 듯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심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 더 조심하기 위해 진화한 듯합니다. 용찬우의 말대로 부정적인 기억을 무조건 묻어버리면 미래에 비슷한 부정적인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진화한 심리기제들을 맹신하거나 맹종해서도 안되지만 자연선택이 선물해준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심리기제들 속에 담긴 지혜를 무작정 무시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 중 대부분은 의식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느낌, 감정, 생각, 기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뇌가 모종의 위험을 감지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작정 묻어버리면 부정적인 것이 덜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묻어버린다고 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위험도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끄러운 화재 경보기를 때려부순다고 해서 불이 저절로 꺼지지는 않습니다.